에어어어어어 못타죠 어이구야 어이구야 불쌍다 불쌍다 순위올라가셨네요 누가 누굽인거에요? 빨리 리프터님 빨리가서 원숭이 잡아요 빨리 출동 출동 좋다 체로스님은 그냥 떼놓고 하는거네 칠힝 파거라, 파거라 오후가 회 통해졌어 어, 누구요? 저요 아싸 ㄱ, 좋은 소식이 들려요 ㅎㅎ 아 또 뒤에 아킹이 따라오시네 아 또 뒤에 아킹이 나가고 아 또 뒤에 아킹이 나가고 아 또 뒤에 아킹이 나가고 아이고 아킹 넘칠 수 없었다 평소처럼 많이 안 드셨구나 오 쇼코 페널티 뜨겠다 윌리엄스 멀티 21 오랫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반영하면 반영하는 겁니다 아... 아... 이럴 수는 되게... 그... 그냥 거의 다 상당히 쉬는 것 같은데 타임 나오는 경우는... 저는 이왕을 거다니라도 여기 다시 한쪽 밖에 안 나오셨네 이...뿐만이 아니라 반걸 또 붙잡고 가주셔야 되는가봐요 흐흐흐흫 뭘 붙잡니까 흐흐흐흐흫 뭐... 빠질 정도로 달려야 되는거 아니죠? 흐흐흐흫 흐흐흐흫 페널티다...아...이씨 코너 좀 그만 잘라주세요 싱가포르에서 안 잘라 먹으면 어디서 먹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맛있긴해 박해님 그냥 2등이 하시겠다 박해님 주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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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보내고 그리님의 주님의 주님을 보내고 싶은데 어? 아키님 타임 패널리티 있으시나? 예 있을거야 아름다운 와, 이 아름다운 어?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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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연락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틀아틀하게 던져있어. 여기 민기동이 민기가 키나봐. 와 앞에 분들 전부다 자기 배스트랩 달리시네. 어 제로스님 좋아서 그러시는데 점핑점핑 하시네. 제로스님 키나봐 좀 안좋은 것 같아요. 몇 등까지 떨어질지 궁금하네. 얼마 안 떨어질걸요? 1 1 2 2 2 2 2 2 2 2 2 3 2 2 2 2 3 3 2 3 3 3 3 3 3 3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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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7